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시기 바랍니다 586 세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선거 사기를 2017년 대선부터 저지른 거 아닙니까 선관위를 장악해가지고 선관위는 제가 볼 때는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특정 지역과 특정 지역 출신들과 민주노총의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장악이 돼 있을 것으로 저는 의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수족처럼 선거 사기에 동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살면서 자기들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데 선거 사기를 저지른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나오냐 586 세대들은 젊은 날 열려면 사상적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 모든 헌법기관이라든지 소위 권력기관 선거 법률 헌법 제도 등은 다 먼 거 아니까 권력 연장이나 권력 탈취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생각이 여러분 어긋나게 되면 모든 게 다 꼬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 볼 때도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생각이 비뚤어지면 삶도 비뚤어지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정말 역사적으로 그들이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장기 집권이 돼서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다 흑역사로 만들면 모를까 나라가 정상화가 되면 정말 우리 근현대사에서 586 세대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그런 소위 폐해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출발하냐 이 생각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다 어긋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께서는 이문열 선생이 아주 섬집한 경고를 봤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상당 부분 좌경화가 이루어졌고 전체주의화가 진행이 됐고 2030년 이상 살게 되는데 중앙보다도 지방경은 소위 공동식사라는 그런 개념 집단주의가 상당 부분 침투한 상태다 그런 여러분들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젊은 사람들이 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제 방송을 못 보시면 이문열 선생의 그 경고 파트만 뽑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문열다운 그런 경고입니다 그런 경고를 할 수 있는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70대 8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고도 여러분 듣기 힘들 겁니다 소설가 복고일이나 소설가 이문열과 같은 그런 울림이 있는 중후한 경고와 충고라는 것도 우리 사이에서 그분들이 가고 나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은 작용화가 완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작용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그 작업들을 지난 20년간 교육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착실히 진행을 해온 거죠 그게 여러분들 화이라이트가 뭡니까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공직선거에 선거 사기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 문제에 여러분들 심각함과 위험함을 못 느끼면 그냥 평생 돼지나 개로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각이 잘못된 그룹이 그냥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시궁창으로 여러분들 몰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이나 윤석열 지하에 있는 정부들은 지하자 이름 부르고 아무 문제의식이 없을 겁니다 그게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중앙일보의 장세정 논술위원이 한 좌파 유명인사가 전항을 한 것을 제가 쭉 읽으면서 참 제가 한탄도 나오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핵심 본질을 정확하게 괴뚫을 수 있으면 그러면 실패나 실책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본질이나 핵심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표 던지고 수개표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뭐죠 더하기 빼기 해서 발표하면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사례도 여러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각자 자기의 악가름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악가름을 잘하기 위해서 사기치지 않고 성실히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친구들은 뭡니까 정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자유를 빼앗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좌익이란 게 뭡니까 좌파란 게 뭡니까 시장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지 않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좌익이자 좌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치꾼들이 많습니다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더 많은 재원을 정치를 통해서 배분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좌익이고 좌파고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고 그게 사위주의인 겁니다 이문열 선생 경고가 어떤 겁니까 점점 그런 사이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여러분 그거는 뭔가 아니까 세계사를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과 본질을 괴뚫을 수 있으면 자신을 구하고 아이들을 구하고 가족들을 구하고 조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개인 중심으로 보게 되면 좌익사상이라든지 좌파사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세계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까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확장되거나 신장되는 것이 세계 역사고 그것이 문명의 발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기준에서 북조선의 여러분들 행보 시진핑 산년임의 행보랑선 다 여러분들 뭡니까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선거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우리는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역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개개인 개개인의 자유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런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넓고 세상이 환하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여러분들 기회가 풍성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좌익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좌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개개인으로부터 모든 자유와 선택을 빼앗아 가지고 공공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이런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그게 여러분 시진핑 산년임이고 그게 뭡니까 김일성과 김정은이와 여러분들 정은이하고 이런 애들이 한 거고 여러분 그게 한국의 좌익들이지 않습니까 586 세대들이 젊은 시절에 추구했던 것이나 지금 추구하는 게 뭡니까 주민자치법이나 이런 게 다 뭡니까 집단주의 체제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숨이 막혀가지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어제 이문열 선생이 2037년을 살았는데 점점 숨이 막힌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식사 비서무리한 그런 체제로 지방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면 가난해지고 못 삽니다 힘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못 겟지고 그거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하니까 선거를 사기치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 이런 사전투표 후에 후보별 득표수를 뭐죠 빼앗아서 더하는 그런 조작을 하면 좌익세상을 여러분들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사기를 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랫동안 문학의 인사로서 좌익진영에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한 분이 하는 이야기에서 복잡한 이야기는 여러분 신문을 읽어보시고 민족미술인협회 편집실장 민족예술인총령합 문외아카데미기획실장 희망제작소 간판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최범 65세 디자인평론가 그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전환기의 인식이란 글을 올리며 30년 좌파활동을 공식 청산한다고 이념정 전향을 공개 선언했다 65세의 좌파를 여러분들 전향한 겁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지만 개인의 역사를 미뤄볼 때 개인의 인생사를 미뤄볼 때 참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런 집단 위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이 다 뒤틀려집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다 반듯하고 또렷해지고 또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이분입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항 150주년이 되는 2026년 개항전후사의 인식 출간을 목표로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 여기서 김종민 변호사 최진득의 그 다음에 최범 디자인 평론가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사업하는 집에서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그것도 있겠지만 개인적 성향이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구성하는 그런 소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운동이 한참 여러분들 가열차게 추진되던 그런 대학을 겪음했을 불구하고 운동권에 이런 발을 뒤지지 않았던 것을 제가 내린 젊은 날의 가장 귀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년기를 통해 가지고 일체 그 좌익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문제점과 구조적이고 심형적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런 헛된 부분에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 반듯함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굉장히 칭찬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택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삶은 개인적인 겁니다 모든 삶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 제가 이런 공직의 여러분들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나는 작가로서 글을 쓰고 그리고 강연자로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같은 시간에서 다른 공간에 활동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격차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동갑 내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는 거나 공병호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유튜브 하는 거나 전혀 차별로 차이가 없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앞에 담대할 수 있고 권력 앞에 대담할 수 있고 권력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당신한테 자리를 줄 거니까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모든 삶은 개별적인 겁니다 모든 삶은 구체적인 겁니다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개개인의 창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로 뭉탱이를 해가지고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게 되면 그 사회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했던 것이 20세기 사회주의하고 여러분들 공산주의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출마 지지를 선언했다가 박근혜 정권대 블랙리스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촛불제의 열성조로 참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약하고 문재인 정권을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은 나의 그러한 행동이 처절하게 배신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내세운 문재인은 무능과 불의로 일관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좌파의 총체적 파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30년간 좌파운동에 참여해 내게 과연 좌파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좌파에서 탈출했습니다 많은 인연들이 있을 건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만일 제가 이런 여러분들 회안의 시간을 보낸다면 최범 씨와 마찬가지로 저도 과감하게 이런 단호하게 단호하게 관계를 끊겠죠 이 글에 대해 일부 좌파들은 그를 배신자로 몰거나 지뢰기 지식인 대학의 쓰레기라면서 조리돌림을 했다 전향을 선언한 최범이라는 인물을 잘 아는 대중은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좌파 미술계와 디자인계는 물론이고 시민운동권에도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다 여러분 제가 이 최범 씨의 인터뷰 읽으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개인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참 작은 사이였습니다 제가 여름 1987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연구소 생활을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소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적이 크게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개인의 발견 이것이 대한민국이 길이길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이고 개인이 여러분들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중거틀에 해당하는 겁니다 개인의 발견 개인의 발견 집단으로의 선동을 배격하는 것이 한 사회가 번영을 그리고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부분에 크게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해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 당신은 개인이니까 그래서 1990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자유주의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저는 2년이 이제 오래전에 한 30년이로 끝났습니다마는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서 자유주의 시리즈를 50건 60건 정도 발간했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밀턴 프리드만 프리디폰 하이엑의 이름 저서들이 대부분 다 나온 겁니다 자유는 바로 개인의 발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인의 발견 울러다니고 이런 집단적인 그런 선택을 통해 가지고는 절대 그 나라가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 인터뷰 중에서 여러분들 앞구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1979년 시울에 발간된 해방전우사 인식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에 폐해를 끼친 여러분들 역사책이죠 제가 읽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그러나 저는 집어 던졌거든요 이 40년간 한국 엘리트의 의식을 지배했고 이게 586 운동권의 이름 역사관을 만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겁니다 송근호 씨가 아마 대표 지피자였을 겁니다 민족과 외세의 대립을 한국 현대사의 주요 모순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는 민족이 아니라 개인이 역사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최범 씨가 65세 때 좌익으로부터 전향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 문장 가운데 이게 핵심입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역사의 주체가 돼야 된다 민족이 아니라 개인이 역사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집단이 아니고 단체가 아니고 혈연이 아니고 지연이 아니고 바로 개인의 발견을 권면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동안 민족 모순에 주목하는 동안 간과했던 상위의 문명 모순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65세 때 여러분들 전향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있는 분이네요 생각이 비틀어지면 다 뒤틀립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양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가지 가정의 화목도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그냥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내의 관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 남편관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개개인으로 생각하게 되면 가정폭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대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식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집안이 여러분들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고생을 하겠다 그래서 함께 뭡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엄청난 뭡니까 무식함인 거죠 자식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완전히 독립된 개체가 행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개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이런 문제가 되는 폭력 같은 거 이런 거 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에서 뭐죠 개체 중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때 욕설을 마구 퍼붓고 이런 사람들도 뭐죠 국회에서 뭡니까 고통치고 하는 것도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가 뭡니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하대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완전히 인간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왜곡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설 비슷한 반말 비슷한 똑바로 앉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한심한 인간들이 진짜 많은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뒤틀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오늘 좌익계에서 30년간 활동으로 청산한 최범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는 민족이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역사 발전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하면 개인의 발견 개인의 발견을 고향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 돼야 될 건데 참전 뭡니까 37년간 이천 시골에서 여러분들 활동하고 계시는 이문열 선생께서 공동식사 비슷한 사회로 지방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실로 개탄할 일이고 이승만이란 그 거인이 살았으면 너무나 슬퍼할 일인 거죠 그는 미국에서 뭘 봤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고향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선택해야 중국의 종속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를 중심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보면 되는 것이죠 개인을 중심으로 거기서 담대함과 창조성과 대담함과 발랄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공박사는 연령에 비해 가지고 참 입바른 소리를 잘한다 그리고 담대하게 발언한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밑에 근저의 속을 볼 수 없지만 그 밑에 바탕이란 것이 뭡니까 개인 중심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이라든지 자리라든지 부여에 의해 가지고 주눅들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